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야구의 나라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어떻게 야구를 국민 스포츠로 만들었나 라는 책의 저자 이종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종성입니다 한양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여기 야구의 나라 책 앞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런 글쓰기 훈련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기자들을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시기가 사실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라는 곳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오늘도 특깊게도 굉장히 10여 년 만에 그때 바로 제 앞자리에서 같이 히로애락을 같이 했던 강양구 기자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월요일날 방송하면서 제가 좀 안쓰러웠나 보죠 두 분은 한 10년 만에 만난 겁니까? 10년 만에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이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좋진 않았나 봐요 10년간 안 만난 걸 보면 아니요 유학을 가셨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으러 그러면서 좀 교류가 뜸해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시실콜콜한 얘기를 나눴던 그런 분이고요 지금은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님이신데 이거 저기 행당동에 있는 겁니까? 네 스포츠산업학과는 뭘 가르치는 과입니까? 스포츠산업을 가르치는데요 여기 나오면 프로야구 구단이라든지 네 프로야구 구단에 간 졸업생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용품회사라든지 용품회사에 간 친구도 있습니다 마케팅 네 아니면 방송사에 간 친구도 있고요 아 방송사 가서 뭔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같은 스포츠 기자를 방송기자 하는 친구도 있고 PD 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졸업생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쪽에 이종성 교수님의 인맥이 대단하겠네요 제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아직은 저기 과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시리즈 표 구하는 거 가능합니까? 김영남 선생님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잘 구하면서 꼭 저런 걸 물어보더라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 중에도 아무래도 약간 덕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꽤 많을 거 같아요 야덕축덕 그 친구들이 볼 때 교수님은 되게 성덕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입학한 친구들의 경우는 야구를 좋아하는 비중이 30명이 정원인데요 30명 가운데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대부분 다 축구를 좋아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축구 다음에 스포츠는 이스포츠고요 이스포츠 그래서 야구의 나라 마지막에 야구의 나라는 약간 졌다 축구의 나라가 떠오르고 있다 이런 애언도 하셨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마치 1970년대에 태어난 이 교수님 같은 분이 어렸을 때부터 야구 세례를 받으면서 야구를 좋아하는 스포츠로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월드컵 세대 다 축구 좋아하고 축구하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의 주류가 될 테니까 약간 그렇게 이제 바뀐다라는 전망을 하셨던 것도 같은데 MLB도 젊은 새로운 팬들의 유입이 약간 줄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줄은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요? 미국도요 네 한국은 더 많이 줄었고요? 네 근데 TV중계보면 아직도 아이들 팬도 많이 있던데 많이 있죠 애초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좋게 얘기하면 착시현상이고요 좋게 보면은 이제 저기 스피로버 효과가 좀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10년 정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야구의 인기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나 뭐 이런 걸로 해서 KBO 같은 데 가서 좀 특강 같은 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모르십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알기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마케팅을 지금 이미 하고는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72년생으로서 어릴 적에 동네 야구를 즐기고 저는 야구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해봤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껴서 더 이렇게 TV로 야구 중계를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직관을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이 야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대부분 이제 축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학생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얘기인데 전혀 야구는 관심도 없고 국가대표팀 경기를 하면 혹시 볼 수는 있어도 야구를 알아도 야구의 흥미를 느끼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얘기 중에 되게 재미난 게 그런데 한국의 교수님처럼 50대나 60대 이런 분들은 다 야구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지금 정치활동하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이 야구점퍼 입고 나와서 하시고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야구와 관련된 캐치프레이즈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친내 운동이 되어버렸구나 노친내 부정하지 못하네요 아니 아니 노친내 운동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을 야구팬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축구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야구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제가 보기에는 야구는 너무 정적이에요 그게 매력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런데 솔직히 그리고 너무 지루해요 경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고 그건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야구에 대해서 약간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게 아버지께서 별로 안 좋아하면 안 좋아했지 악감정까지 가지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지 못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야구방망이로 때렸어 혹시 아니 타이거스 팬이셨거든요 당연히 전라도 분들은 대부분 타이거스 팬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야구 스포츠를 좋아하시도 않은 분이 타이거스 경기만 하면은 몰입해 가지고 1회부터 9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회부터 9회까지 타이거스 경기를 하는 동안 나는 이제 채널이 박탈당하잖아요 다른 채널에서 만화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 본단 말이죠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타이거스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좀 다운돼요 너무 공감된다 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저 야구 경기가 뭐길래 내 그 약간 애니메이션 볼 권리 드라마 볼 권리도 빼앗기고 집안 분위기까지 다운시키냐 그러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저는 야구에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자 어쨌든 그 야구의 인기는 결국 고등학교 야구의 인기에서 비롯된 것일 테고 고교 야구의 인기는 결국 이제 일제강점기라든지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 못한 이야기들까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야구가 일찍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럼 일본은 왜 인기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 문명이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서 꽤 많이 들어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이게 야구가 어떻게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됐는지에 대해서 꽤 연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거는 교육기관에서 미국의 영어 선생님들 또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저희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 뭐라고 그럴까요 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외에 있는 좋은 책을 잘 번역할 수 있나라는 데 집중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도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 내에서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특히 명문 학교에서 이런 데서는 다 네이티브 스피커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구가 제일 먼저 시작된다고 알려진 이치고라는 데서 지금 도쿄대학의 전신인데요 여기에서도 호레이스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영어만 가르치고 애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본인이 야구를 좋아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생겼고 다른 일본의 명문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사실은 생겨난 거죠 어찌 보면 이 시기에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의 영향력이 영일 동맹 시기였고 일본에 더 많이 미쳤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주로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었던 스포츠였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스포츠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야구가 일본에 잘 정착됐다라고 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듯 하면서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미국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미식 축구를 가르쳤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일본은 미식 축구도 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있잖아요 약간 좀 상류층이나 명문고들 중심으로는 미식 축구 팀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야구가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라는 것보다 일본인들에게 더 좀 정서적으로 잘 맞았다고 일본인들이 해석하는 거는 이게 사무라이들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투수와 타자의 대결로 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정서적으로 일본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은 꽤 많이 있고 실제로 야구를 처음에 일본인으로서 전파한 분 가운데 그와 비슷한 얘기를 본인의 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남겨놓은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 듯 하면서도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가 됐든 영어 교사가 됐든 전 세계에 여기저기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본에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야구가 일본처럼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안 됐단 말이죠 지금 솔직히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정도 빼고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그거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나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 미쳤던 영향과도 좀 때려야 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엘리트 학교들이 방금 이종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 선교사의 영향에 따라서 야구팀 같은 걸 했고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문 고등학교에도 일본 본토에 있는 명문고들을 따라하면서 야구팀 같은 게 생겼고 대항전 같은 걸 했다라는 이야기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에 1945년 우리나라 해방 그리고 종전 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야구 명맥은 끊어지고 축구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되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또 미국이 전쟁 후에도 우리 세 나라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더 꽃을 피게 된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에서 받아들인 영어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영국의 영어라기보다는 미국의 영어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만 그분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 미국식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문화 다양한 근데 그중에서 스포츠 문화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본에서는 영국의 스포츠인 축구 럭비가 없었던 건 아니고 대회도 성황리에 열렸고 그렇긴 했지만 주류의 학교들이 이거를 초기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명문 학교라는 타이틀 이거를 좀 얻는데 야구팀이 야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게 일본이나 한국에서 야구가 발전한 큰 모멘텀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시작점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명문 학교를 나와서 사회 엘리트로 성장한 분들이 또 당연히 학창 시절의 기억 때문에 야구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기업의 총수가 되면 우리 기업의 스포츠팀을 하나 만들거나 하고 후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게 야구팀인 거고 은행장이 되었을 때 우리 은행에서 후원하는 스포츠팀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야구팀을 또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야구팀이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문 닫게 생겼다 이러면 돈 주고 돈 주고 그런 일들이 해방 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야구 붐이라는 게 1970년대에 꽃피우게 되었고 그게 프로야구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지금 연식이 좀 오래된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사실 고등학교 야구 인기 정말 대단했거든요 저는 그거 왜 고등학교 야구 인기는 또 이렇게 순식간에 사그러졌는지 사그러진 게 아니라 프로야구로 그대로 옮겨간 거죠 그렇죠 옮겨갔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야구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 같은 건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프로야구가 생기고 나서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 기운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없어졌죠 중계 같은 걸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명문이 됐든 중간이 됐든 간에 자기가 선택해서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 애교심이 있죠 어차피 지금은 다 뺑뺑이야 내가 고른 게 아닌데 뭐 아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과거에는 자기가 시험 봐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북고와 광주일고가 고개하고 결승전에서 붙는다 그러면 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동대문 야구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평준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른바 명문고라고 하는 전통이 사그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명문고에 기반을 둔 야구 대항전의 의미도 좀 채색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는 또 야구 만화는 또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독고탁, 공포의 외인구단 이런 거 그게 보면은 독고탁 이런 건 항상 고교 야구가 무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구라는 게 단순히 야구 그라운드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TV 중계에서 스포츠 중계의 꽃이다 이런 얘기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스펙트럼도 넓고 외연도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정말 야구를 엄청 좋아하지 않는 분도 야구에서 떠나기는 사실은 70, 80년대 한국 사회라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 중독성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도 그것도 저도 저 야구에다가 보면서 되게 그 야구 뭐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여기 보면은 그 어떤 고등학교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감독으로 가가지고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를 배트로 때려라 저거 어렸을 때 흑백영화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 군산고? 군산상고 군산상고의 사례라면서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뭔가 인생에서 돈을 더 벌었든지 돈을 높은 자리에 갔든지 아니요 야구를 좋아하길 차라리 다행이에요 괜히 야구를 안 좋아했으면 다른 헛짓을 하다가 그 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나는 진짜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야구를 보고 하는데 1만 시간 넘게 쓴 것 같거든 좋기 그걸 안 하고 그 시간 동안 딴 거를 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텐데 아니 돈 많이 보셔서 어디 구단주 되셔야 되겠나 청년 의사 뭐 이런 거 하세요 어디 팀 사실 그런 분들이 성덕인 거잖아요 분명히 좋아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정용진이라든지 아니면 김택진 이런 분들 다 어렸을 때부터 야구 팬들이었을 테고 속으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진짜 나중에 돈 벌면 이거 한번 해본다 혹은 내가 우리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음대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 이름으로 가진 야구팀을 내가 꼭 갖겠다 결국 그런 걸 한 거잖아요 프로야구팀 구단주까지는 됐고 시즌권 제일 좋은 자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경제력과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즌권 제일 좋은 자리는 되게 비쌉니까? 몇백만 원 하죠 1년치 사면 더 비싼가요? 그것도 요즘에는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좌석이냐 그 좌석에 1년치 그러니까 홈경기니까 72경기 72경기의 표값을 그냥 한꺼번에 다 내는 거예요 똑같아 그게 곱하기 할인도 별로 없어요 그 자리는 내가 안 가면 비어있는 거지 제 지인 중에 시즌권 사는 분들 몇 명 있거든요 가면은 제가 야구장 가끔 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왔나? 이렇게 보면은 저기 있으면 가서 어 왔어 이렇게 인사하고 쳐다봤는데 그 사람 자리에 비어있으면 어 오늘 안 왔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 고교야구의 인기가 결국 프로야구로 이어졌는데 프로야구가 생긴 것도 결국은 그 파워 엘리트들이 뭔가 작용을 해서 생겼다라고 지금 해석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 조금 해주시죠 글쎄 고교야구 시대에 동분들의 역할이 70년대에는 저는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나중에 프로야구의 파워 엘리트가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냐 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저희 돈을 많이 이렇게 내면서 팀을 야구부를 고등학교 야구부를 운영하던 꽃이었다기 보다는 사실은 동문들이나 학교 차원의 무언가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당시에는 최고 명문고들이죠 지역에서 부산고 경남고 경북고 광주일고 전주고 이런 데에서 모이는 돈은 다른 일반적인 공립고등학교에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 자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희열을 느끼고 마치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MBC 방송국의 장학 퀴즈에서 우리 고등학교 누가 기장원이 됐다 이상으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경제 명문고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뺑뺑이 시대가 되면서도 신흥 명문고들이 생겨났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야구부를 만들어가지고 또 콘테스트의 대열에 또 합류했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한 자리에 오피니언 리더 겸 파워 엘리트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저는 만약에 저기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조건 축구해 라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축구가 먼저 생겼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1년 차이인데요 뭐 근데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여져서 1년 차이도 크다 실제로는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지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다면서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약간 축구 오히려 팬이었지 그렇죠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당연히 남북 대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와중에 66년에 북한이 월드컵 8강 가는 바람에 국가적인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처조카인 장덕진 씨라는 분을 축구협회장으로 불러들여서 뭔가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거고 전두환 대통령 육사 시절에 골키퍼 했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본인이 축구도 좋아했고 한국이 86년 월드컵 그때 32년 만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진 출연했을 때 아예 현장에 있는 김정남 감독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연결해서 TV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김정남 감독이요 그러니까 네 각하 그런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 이벤트가 되어버릴 거죠 상황에 따라서 야구와 관련해서는 시구는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런 임팩트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손흥민 대통령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만나고 피곤한데 괴롭히고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로야구가 먼저 생겼단 말이죠 박스컵 이런 거 생각납니까 YG는 박스컵 저 생각나죠 그 시절에는 박스컵이 월드컵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인 줄 알았죠 원흥민이 진짜 진짜 인기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선수들 월드컵 나가서 본선도 못 나가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지는 건 괜찮은데 박스컵에서는 이겨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가 생긴 건데 그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거랑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3S 정책하고 뗄래야 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은 왜 그때 청와대 수석들은 야구를 선택했을까 이 책에도 나와있지만 축구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최순영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만 만나고 다른 분들은 한 번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데 야구와 관련된 인사들은 너무 많은 접촉을 한 거죠 이미 그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학봉 수석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석들도 내 동창이 여기 야구 좀 했어 예전에 대한야구협회에도 있었고 너무나 쉽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고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 명문고도를 나온 본인들의 야구의 추억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봐봐요 이게 야구만큼은 인기가 있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축구팀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꽤 많은 명문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축구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파워 엘리트들 중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도 프리미어리그처럼 영국 유럽처럼 우리도 축구리그를 만들자라고 드라이브를 걸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그 뺑뺑이 시대 이전에 중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갈 시절에 데이터를 모두 다 사실은 집계한 건 아닌데 대략 보면 축구를 하는 학교 가운데서 그나마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진학을 조금 많이 했던 곳들은 사실은 손에 꼽아요 그래요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립고등학교 가운데 서울에서 있는 배제고등학교 정도 있고 중동고등학교 경신 근데 경신도 사실은 엄청난 뭔가를 이렇게 파워엘리트를 양산하지는 사실은 70년대에는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야구하는 학교는 심지어 강원도에서도 최고 명문 가운데 하나라고 불렸던 춘천고 같은 경우는 동문들의 지원이 굉장했거든요 뭐 잘하지도 못했고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야구의 불모지였으니까요 그 정도였고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또 우리나라의 고위관료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다 미국 유학파잖아요 그것도 중요할 것 중요했을 것 같아요 영국 유학들을 다 많이 갔다 왔으면 축구가 발전했을지도 모르죠 뭐 그랬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가가지고 항상 또 본인이 그 유학을 갔었던 대학의 야구팀 그 지역의 야구팀의 그런 뭐 열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어? 우리나라도 저런 프로야구팀이 있으면 좋겠다 지역의 용고한 YG도 7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 간 유학생 신분이었으면 궁금해서라도 뭐 쟤네 왜 매일 저기 가는 거야 이러고 가봤을 거고 노노노 안 갔을까? 안 갔을 것 같아요 신기한 사람 그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책이 안 팔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을 장르를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야구를 소재로 한 문화사? 문화사? 야구 문화사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저는 그 롯데 신격호 회장의 롯데 자이언트를 처음 만든 이야기 저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굉장히 재미있게 글을 잘 쓰십니다 책을 많이 내신 분은 아닌데 교수님 치고는 입담이 좀 좋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프레시안에서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글쓰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좀 제가 장황하게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나라는 트레인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문화 쪽이라든지 문화사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쪽으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강양국 기자님도 사실은 당시에는 과학 전문 기자였고 다른 정치 취재하는 분도 있었고 경제 취재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 저랑 얘기하는 거 하고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것 하고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제목으로 갔을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기 야구건 축구건 아니면 어떤 스포츠건 간에 스포츠만의 얘기를 다루는 것보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영역은 스포츠의 한 종목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사회적인 시선이 이건 어땠길래 이랬고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처음 그런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시작된 게 아마 프레시안 시절에 다른 영역에 다른 분야에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생겨난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서 계속 야 이 자료들은 어떻게 찾았을까 원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나 궁금했는데 이따 새로 찾아낸 것도 많으신 거죠? 네 거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물론 그렇지만 새롭게 찾은 게 되게 많았고요 특히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시대의 자료는 굉장히 없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찾았냐는 질문을 저한테 꽤 많이 이렇게 다른 분들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찾았습니다 이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를 들면 이건 스포츠 책이 아닌데 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살짝살짝 나와요 툭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좀 무식한 방법으로 미군정과 관련된 주요한 서적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봤고요 그리고 기사 같은 것도 보기도 했는데 기사가 워낙 짧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감질나고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도대체 무슨 뭔가를 찾아야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잡지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잡지에 엄청난 내용은 아니지만 제목도 야구랑 관련이 없는데 야구 얘기가 슬쩍슬쩍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그런 20, 30년대 잡지 같은 거는 텍스트 검색이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직접 가서 찾은 자료도 있고요 검색이 이제 되면은 대략 이제 앱스트랙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나와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든 찾는 거죠 도서관에는 앱스트랙트 검색은 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게 찾는 거예요 1923년 아사히 스포츠라는 신문에 휘문고보 포수 김정식 선수의 사진이 실려있는 이건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 해가 굉장히 한국 야구에서는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일본 야구박물관 도쿄동 밑에 있는 거기에 혹시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냐라고 메일을 보냈고 다행히 메일이 와서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보고 일본 자료들은 대부분 일본 야구 박물관 가가지고 그냥 하루종일 뒤적뒤적하는 거예요 뭐 없나 이러고 거기서 의뢰를 하면 미리 찾아주십니다 찾아주면 제가 확인을 하고 카피를 해서 갖고 예를 들면 한국과 관련된 사진들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 1923년도에 혹시 휘문고보와 관련된 사진이나 기사가 있는 것들 23년도에 휘문고보가 그때도 고생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대회에 출전했던 거는 기록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 팀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나 보고 싶다 이렇게 네네 진짜 통사를 보면서 야구가 언급되는 딱 한 줄이나 두 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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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워낙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하여튼 그 책도 재밌었지만 곳곳에 나와있는 사진들 같은 걸 보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구하신 걸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 게 아까 상대적으로 그 3부가 한국야구의 부스터 제일교포선수와 은행야구단 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그 제일교포선수와 은행야구단에 우리가 지금 전설이라고 불리는 감독들 이름이 선수로 다 등장하더만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누구죠 야신 김성근 그 다음에 예전에 타이거스 감독이었던 김웅룡 하여튼 야구의 나라라는 책 때문에 책걸상에서 간만에 스포츠 관련 책을 소개를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야구 관련 책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축구는 한 번 했었잖아요 축구는 엄밀히 말하면 두 번 한 거죠 왜 두 번이죠 우아하고 호키한 여자 축구는 K리그 K리그 괜찮고 괜찮을 나의 K리그 두 번 했죠 야구는 처음 혹시 스포츠 있긴 하지만 소설이나 이런 것도 다루시죠 여기 책걸상 네 다루요 반 이상이 소설을 다루죠 그러면 스포츠 소설 하시면 한 번 또 나오시려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고정야심을 스포츠 관련 책을 소설이든 비소설이든 더 소개할 마음이 있는데 YG가 스포츠를 싫어해가지고 잘 못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물론 그게 스포츠를 소재로 등장은 하지만 스포츠 소설이라고 할 수 없는데 너무나 두 분 잘 아실 것 같은 오해겐자브로의 만엔 원년의 풋볼이라는 책은 한 번 신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번역된 게 좀 되긴 했지만 다뤄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하지만 제목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또 스포츠 관련 책 오해겐자브로의 약간 대표작 중에 하나로 꽃피는 소설이잖아요 네 우리 그때 저거 그 일본 럭비 선수들 나오는 거 이케이도 준인가 뭐 하나 했잖아요 했었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저것도 방송했던가요? 하코네 역전 마라톤 나오는 안 했어요 이우아 시온 안 했어요 그것도 봐봐 내가 재밌다고 하자고 그랬는데 YG가 달리기 소설을 뭐 재미로 하냐고 해가지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겐자브로 소설 한 번 해보고 하게 되면 우리 이종성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무슨 노사이드 게임인가? 노사이드 게임 노사이드 게임 그게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룬 적은 있네요 그리고 노사이드 게임을 하면서 아 일본에서도 미식축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그게 미식축구였나요? 럭비였나요? 럭비였나? 럭비 미식축구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은 나올 럭비였던 거잖아요 기업 그 기업의 회장이 럭비 팬여가지고 그 평소에 일과 관련 없어도 스포츠 관련 소설 같은 거를 아무래도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느껴진 게 예전에도 제가 프레시안 시절에 기사를 한 번 써보려고 했는데 알베르 까미라는 분도 사실은 엄청난 축구팬이고 실제로 축구선수이기도 했고 또 저기 미국 쪽에 헤밍웨이 같은 분은 사실은 본인의 소설에서 야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맞아요 야구와 관련된 사실은 칼럼도 꽤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문학적인 거죠 사실은 야구에 대한 얘기를 떠나고 아니 그 JYP가 좋아하는 폴로스터도 맞아요 엄청 야구에 엄청난 야구팬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낸 431 자전적 소설에서도 야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라고요 네 아까쯤 역전 마라톤 미우라 시원 책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하코네 역전 마라톤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런 마라톤 있는 것도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네 하코네 역전 마라톤은 사실 한국 한국 개선수 또는 한국 선수들이 꽤 많이 참여한 대회라서 사실은 한국에게도 중요합니다 일반인들한테 잘 안 알려줘서 그렇죠 남승용 선생님도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3번 출전하셨고요 메이지 대학 소속으로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제일교포 선수들이 저기 우승을 특정 대학에 우승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괜히 제가 뿌듯해서 그냥 한마디 덧붙이며 우리 이종성 교수님께서 야구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툭 치면 온갖 종목에 온갖 그 옛날 선수들 아니 나이도 7.2년생이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나 싶을 정도로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 필립 로스가 쓴 책 중에 네 그 책 한 권이 전체가 그 야구 이야기인 맞아요 그것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외로 읽다가 포기했어요 네 약간 지루하지만 네 위대한 미국 소설이 맞아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그리고 재밌으면 YG한테 읽히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 못 읽어가지고 YG는 뭐 필립 로스든 뭐든 야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책은 관심 없는 거죠 저는 뭐 하지만은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높다 이번에 4.3.2.1 보면서 그 문제 더 캐치 뭐 이런 거 볼 때 그런 장면이 있는 거 알았습니까 원래 아니요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다른 스포츠도 좋아하시는데 흔히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고 축구는 전쟁의 축소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야구나 축구나 사회의 축소판으로 보려는 경향이 제가 강해서 그런지 그렇게 보고 있고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 얘기한 건 일본 분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 이게 유럽에서 태동한 문화잖아요 축구는 근데 이게 야구라는 거는 사실은 종주국은 미국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무게중심은 상당히 일본으로 이동해 있는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은 여전히 MLB가 절대 일강이지만 문화적인 차원이나 이런 일본의 그냥 일반 서점에서 야구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스포츠 코너는 다른 종목 다 합친 거고 근데 거기에 보면 진짜 이상한 이게 야구 섹션에 왜 와 있는 거지 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인생이나 리더십이나 이와 관련된 책 너무 많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쪽은 실제로 1차 대전 중간에 잠깐 크리스마스 때 전쟁을 멈추고 축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전쟁이라는 영향이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축구를 한편으로는 좋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혐오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 근대 스포츠라는 거는 이제 워 마이너스 슈팅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유명한 얘기를 남기기 전에 축구를 잠깐 좋아했다가 가만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는 하고요 근데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야구나 축구나 사회의 축소판일 수 있다 그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타이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야구의 인기는 일본 정말 미국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죠 이번에 얼마 전에 두산베어스랑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후콕과 도움에서 친선경기 했잖아요 거기 거의 매진됐어요 일본 소프트뱅크 팬들이 몇만 명이 가서 외국팀하고 친선경기 가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갔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은 몇백 명 수준이고 몇만 명은 거기 현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YG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몇 해죠 726회까지 방송하는 동안 스포츠 관련 방송이 참 드물었는데 이종성 작가님 덕분에 오랜만에 스포츠 얘기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부분이 저는 에필로그의 서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종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 책을 쓰면서 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만약 미국에서 만든 스포츠가 축구였고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축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였다면 한국의 스포츠 지형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 생각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한국은 야구의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이 책 전체에 걸쳐가지고 정말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잊혔을 여러 가지 일화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나라 야구의 역사를 잘 재구성한 책이기 때문에 저처럼 야구를 즐기지 않는 분이라도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어떻게 야구를 국민 스포츠로 만들었는지 라는 질문에 한번 같이 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어렵지도 않고 그냥 마치 역사책 읽듯이 후루룩 읽을 수 있죠 야구 팬들은 당연히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YG처럼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도 한국 사회가 지난 100년 정도 동안에 겪어온 일들을 야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후루룩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저자가 직접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사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뜻밖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는 이름도 많고 그 아는 이름들의 옛날 사진도 많고 이종성 선생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좋은 책 할 때 모실 테니 꼭 본인 책 아니어서 나와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제 책 아니라 제가 읽어봤던 책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리퀘스트를 해주시면 읽고 반드시 방송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